문제 접근의 원리, 킥오프,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일반 버전의 문제 접근의 원리하고요 얘는 이제 킥오프가 들어와 있죠 문제 접근의 원리, 킥오프의 차이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, 일반 버전의 문제 접근의 원리는 고3 기출문제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킥오프가 들어가 있으면 고1, 고2 기출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, 문제 접근의 원리는 말 그대로 고3용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전 유형이 다 있고요 킥오프는 말 그대로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, 주제문을 찾는 방법, 글을 이해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킬러 유형을 제외하고 대입 파악, 그 다음에 밑줄 임의 파악, 어휘, 무감 문, 요양 문, 장문 독해 이렇게 준 킬러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각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설명하기 전에요 개인적으로 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고1 때 단어수거 진짜 열심히 외웠거든요 저 우리 반에서 아마 단어수가 1등이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해석 공부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복습을 거의 매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맨날 70점 중반 넘기질 못하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왜 했냐면 아마 여러분 중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단어 수거는 뭐 시간 나면 외우고요 해석 공부는 하는 건 맞는데 아니 이거 왜 시험만 보면 이거 못하겠는 거예요 내가 공부한 거대로 문제를 못 풀겠는 거야 또 이런 케이스도 있죠 가장 흔한 케이스가 아무리 봐도 내 친구가 나보다 영어를 잘하는 것 같진 않아요 아니 단어도 나랑 비슷하고요 어쩔 땐 얘가 해석 못한 거 내가 막 이렇게 해석하는 거에도 알려줘요 근데 모의고사 보면 이 친구가 시험부터 잘 나오는 친구 있죠 아 혹시 그런 친구 없어요? 그런 친구 없으면 여러분 친구가 없는 겁니다 아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왜 했냐면 얘가 똑똑한 겁니다 이 아이의 공통점은요 자 이렇게 영어를 나보다 잘하는 것 같지 않은데도 점수가 잘 나오는 학생의 특징이 글을 읽을 줄 아는 거예요 물어본 거만 대답한 겁니다 자 나같은 학생의 특징이 뭐였지 내가 고일 때 물어보지도 않은 거에 자기 혼자 집착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만 대답을 하면 되는데 또 줄거리를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구문독해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공부한 양에 비해서 점수가 현저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이제 우리 수업의 핵심이냐면 이겁니다 물어본 거만 대답해라 자 제가 이 말을 강조한 이유 우리 킥오프 교재는 준킬러까지만 있습니다 참고로 선생님 저 고1 고2 기출인데도요 저 킬러 빈순사분이요 그거는 빈순사분 5재원에서 따로 배웁니다 첫 번째 뭐냐면 대입 파악하고 요양문 있죠 되게 간단해요 이 글의 주제가 뭐니 물어보는 것도 하나입니다 주제가 뭐니 근데 자기가 어느 특정 부분을 해석을 못해서 빠지고 있대 야 근데 마지막 문장으로 바나나 가격 상승 가능하니 안 돼 아빠 왜 봐 안 된단 말이야 예를 들면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 동그라미 세모 대한민국의 정권교체 동그라미 세모 이건 가능하죠 주제가 있을 때 주제가 뭐니를 물어보는데 결론이 생뚱맞은 게 나올 수는 없습니다 이건 무조건 요약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장문을 찾아내면 끝난 겁니다 소재 주장 결론이면 당연히 모든 오답이 다 날아가거든요 물어본 거만 대답해야 되는데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학생들의 특징은 뭐예요 강약을 줘요 읽지 말라는 게 아니라 힘을 뺍니다 대충 이런 말이구나 근데 만약에 해석이 너무 어려워요 한 두 번쯤 읽고 나서 그냥 모모는 모모다 모모를 그냥 주어동사 목적만 욕하고 넘기지 뭐 어차피 주제만 제대로 주제해석하면 답은 나오니까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이 이제 더 어려워하는 유형이 중킬러에서는 무관문하고 어휘예요 대입하고 조금 더 어려워합니다 되게 단순해요 주제에서 벗어난 게 뭐니를 물어보는 거 아까 가로 열고 닫고 구문독해하면 글이 안 보입니다 전체 줄거리를 따라가면 전체 틀이 보이거든요 근데 뼈대가 보여요 주제를 찾기만 하면 게임이 끝난 겁니다 아 주제에서 벗어난 게 답이구나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준킬러의 꽃 중에 꽃 장문독해 41, 41번입니다 우리 여기까지 수업합니다 장문독해 41, 42번을 학생들이 되게 어려워하는데요 왜 어려워요? 아무 생각 없이 첫 문장부터 끝까지 똑같은 에너지를 동원해서 읽으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41번은 무조건 대입 파악이에요 주제가 뭐니? 42번은 어휘 문제거든요 너 주제 찾았지? 그건 거기서 벗어난 건 뭐니예요? 어? 공통점이 있죠 준킬러 문제의 공통점 빈순 400킬러 유형을 제외하고 준킬러 문제의 공통점은 결국에 뭐예요? 주제입니다 이 글의 주제가 뭐니? 하나의 글이에요 사실은 근데 많은 학생들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주제를 찾는 법을 배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 말씀하시잖아요 야 주제 기준으로 주제문 찾아 그 다음에 근거로 문제 풀어 근데 문제는 아주 많은 학생들이 그거를 배운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느낌 오시죠? 우리 수업이 바로 그 수업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 문제 접근의 원래 핵심은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문제풀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제문 찾기 연습이에요 빡세게 시킬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내가 장담하는데 우리 강의 끝날 때 모든 질문의 주제 다 찾는 거 제가 확신합니다 우리 수업 듣고 나서 주제문을 자기 혼자 못 찾는 학생을 본 적이 없거든요 필자가 말하고자 정말 하는 바 표시한다 주제문 찾는 연습을 할 거고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중요한 건 근거 문장과 근거 문장 아닌 걸 구분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근거 문장 뭐예요? 예를 들면 소재 주제문 찾기 연습합니다 주장 결론 이게 근거예요 세 번을 봐서라도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근거 아닌 건 뭐예요? 읽지 말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읽어야 됩니다 대충 이런 말이구나 이렇게 전개되고 있구나 왜? 뼈대는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수업을 다 합니다 주제문 찾기 뼈대를 따라간다 그럼 뼈대를 따라간다는 게 뭐냐 자 다시 요거 설명드리면 뼈대를 따라간다는 게 뭐냐면 수식어구를 빼고요 뭐뭐는 뭐뭐다 뭐모를 따라가면요 전체 뼈대가 보여요 근데 우리는 소재와 주제와 결론 찾는 법을 공부합니다 그러면 중킬러 문제 다운합니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끝나야 이제 빈순삽이라는 킬러 문제가 가능하거든요 그럼 이제 추천 대상 학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3 학생들 중에 있어요 선생님 저 4등급인데요 저 3등급이긴 한데 초반인데요 문접원 먼저 하지 마시고요 문접원 키고프 먼저 하세요 제가 자주 드는 비유가 있는데요 고1 고2 수학 개념을 모르는 학생이 고3 모의고사 풀 수 있나요? 안되죠? 똑같아요 고1 고2 기출문제 나왔던 문제도 못 푸는데 고3 기출문제 풀 수 있을까? 못 풉니다 근데 고1 고2 문제 우습게 보지 마세요 문장이 고3이 좀 더 길어지고요 어휘가 조금 더 어려워지는 것 뿐이에요 풀이 방식은 똑같단 말이에요 뭐 주제문을 찾는 방법 뼈대를 따라가서 줄거리 잡는 방법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3이면 3등급 이해라고 했는데 70점대 초반 이하 학생을 얘기하는 거고요 고2 학생들이면 제 생각인데 지금 완전 안전빵 1등급 아니면 무조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1 중에는 좀 상위권이네요 그래서 고3 70점대 밑이 학생 70점 초반 이하 학생 그리고 고2는 아 나 1등급 아닙니다 아니면 1등이긴 한데 찜찜하게 나옵니다 무조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강일은 12월 첫 번째 주고요 저희가 촬영은 완강 낸 상태예요 지금 근데 교재가 조금 딜레이가 돼서 원래 11월 말에 입고하려고 했는데 12월 초에 입고가 될 거고 나오자마자 이제 게시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강의 구성 총 9강이에요 9강 내내 평균 한 45분의 러닝타임인데요 9강 내내 이 연습이에요 주제 찾기 연습 뼈대 잡는 거 줄거리 따라가는 공부 강약 주명 있는 방법 자 이게 우리 문제 접근 원리 킥오프의 기본 내용입니다 추천 공부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 저희 교재인데요 자 교재 틀인데 페이지 보시면 문제가 있고 어휘가 있고 예문이 있는데요 예습하지 않습니다 복습이 포인트예요 그래서 수업을 하고 나면 그러면 우리 수업할 때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 설명할 거고 주제를 찾는 방법 설명할 거고 줄거리 따라가는 공부도 할 거예요 그래서 수업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뒷페이지에 이 페이지를 넘기면요 같은 지문이 한 줄 해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각 선지에 해석도 써져 있습니다 왜 다시 넣느냐 복습할 때 필기되어 있는 걸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바로 뒷장에 넘겨서 한 줄 해석 돼 있지만 구문독해 공부하라는 의도도 있는 건 맞아요 근데 더 큰 의도가 이겁니다 근거 문장 근거 아닌 문장 구분하기 다시 말하면 소재 주제문 여기가 주제 맞구나 그 다음에 결론 표시하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줄거리 잡는 건 뭐냐 수업 시간에 뭐뭐는 뭐뭐다 뭐모를 이렇게 따라가요 그러면 100% 똑같진 않아도 돼요 강약을 주면서 수식을 빼면서 줄거리 따라가는 걸 다시 한번 복습하라는 얘기예요 수업 시간에 얘기합니다 그래서 손지 지우는 연습을 해라 그래서 이렇게 한 파트 공부가 끝나면 예를 들면 1, 2, 3 강의 대입학이거든요 이게 파트 1이에요 파트 2가 무관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한 파트가 이제 수업도 했고 복습도 했어요 그러면 우리 교재 하나로 붙어 있는데요 89페이지부터는 워크북이에요 워크북에 있는 문제를 똑같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아 나 문제 풀 때 그냥 첫 문장부터 막 읽는 게 아니야 근거와 근거 아니고 표시하고 줄거리 따라가는 공부할 거야 그래서 문제를 맞출 거야 그래서 워크북 공부를 하시면 돼요 워크북에 해석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답의 근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추천 대상 학생도 얘기했고 공부합도 얘기했고 이게 공부가 끝났으면 제가 후속 강좌까지 설명드릴게요 빈순삽 오답제거의 원리 킥오프를 하시기 바래요 일반적으로는 오답제거의 원리 킥오프가요 딱 지목 보이죠 빈순삽 킬러 유형 딱 3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킥오프니까 고1 고2 기출문제로 되어 있고요 여전히 고3 학생인데 아 저 70점대 초반 이하입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 버전 킥오프가 아닌 일반 버전 먼저 듣지 마시고 꼭 오재원 킥오프를 먼저 하시기 바래요 또는 문제 접근의 원리인데 가능하면 1번을 먼저 하고 나서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 접근의 원리 그 다음에 고2 학생이에요 그럼 딱 여기까지만 공부해도 됩니다 고2 학생은 물론 고1 학생도 여기까지만 공부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 구강 내내 줄거리 잡는 방법 그러니까 글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뼈대를 따라가야 내가 뭘 읽고 있는지 기억하는 방법이니까 주제문 찾는 방법 강약 주는 방법 자 이 내용을 우리 문제 접근의 원리 킥오프에서 공부합시다 1강에서 봅시다 2강의 이영